마이다스 왔습니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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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님 버디 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아 이야 아 아 아 아 아 이쁘대 너 때문에 뭐 뭐 너 때문이야 아 연습해야죠 어 자 오늘 여기 너무 예뻐서 영상 좀 찍으려고 으흐흐 아 아 야 그래도 비 온다고 했는데 비 안 오지 너무 좋네 이렇게 맥이 그게 또 aun 맥이 야 진짜 또 좋죠? 다 됐네 다 됐어 오오 소리 들리네 우와 우와 고샤 잘 갔습니다 전달 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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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어 지나갔어 오 나이스 쓰리온 아이고 어휴 지나갔다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들어간 줄 알았네 벙거들어 갈뻔 했네 회장님 아예 나 지나간 줄 알았네 툭 떨어진 놈이 아 으 으 으 어 어 흐 하 하 לה 다 왔네 이게 더 좋았노 나이스 고객님 이거 내리막시네 아이고 아까비 내리막이 좀 쉬네 안오르네 공이 아 그러네 이야 다시는 회장님 가실꺼야 와 야 그래도 그걸 봐주시네 알았대요 나 못들었어 그러면 멀리건 한개요? 티샷에서 한개 골사부 룰대로 하면 되겠네 아 이제부터 해저드가 문제집 아 이제부터 해저드가 문제집 오 잘갔다 잘갔다 와 우와 우탄인데 중간에 라우닝 한번 하셨어요 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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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나엑스에요 아 아 아 아 바람 많이 불었는거 아 루나는 작년에 한번 가보고 안갔네 나무 좀 컸는가 아냐아냐 똑같지 벌판이잖아 벌판 그 한 10년이 돼 예 예쁜 낙엽도 없어요 그렇지거든 그거는 그래 그냥 3만디 깎아갖고 뭐하는건데 저런 평범한 저런 나무도 없어요 여기도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나무들이 이쁜거지 근데 요런거 예쁘잖아 응응 와 이거 뭐고 이거 우와 와 그래도 못올렸어 굿샷 굿샷 어 드라마하면 되긴 되겠다 어 어 어 오케이 야 빠지진 않았다 굿샷 굿샷 아이고 이것도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지나갔다 어 어 거기서 쳐라 응 그것도 많이 올라왔다 예 아 아 아 바뀌어버렸데 굿샷 와 와 와 not bad not bad 와 와 지나갔고 모자라고 어이구야 이거 와 나이스 파 와 와 와이카는 인도님들 와 가 봐야 되었다 네 380 오르막 파포 굿샷 약간 열렸다 싱글과작하니까 두분이 급격히 흔들리시네 그렇겠지 그제 그러면 우리가 가자 텄다 와 좋다 요번에 아이고 아 좋다 30m 봐야 된다 거의 회장님 공 있는 데까지 보낸다고 쳐야 돼 잘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쓰리포터 하얘진 나이스다 나이스다 와 와 5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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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와 아이고 자탄이다 3 네 으 으 으 저는 폰 그게 눈인거 아닌가? 그게 제껀가? 예 제가 절로 지나갔거 잘하셨다 버팅 하시면서 워킹 와 좋았다는데 괜찮겠다 어떡하노 굿샷 아 세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기도 뭐하겠네 씨 자 잘 너님 버디 할 수 있을 때 해보이소 해라 해라 너부터 해라 빨리 자 버디 날씨 버디 날씨 버디 이야